잔잔한 곡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나게 한번 해볼게요 무슨 노래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렇게 좋네요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힘내라고요? 감사합니다 제가 소원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런 것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요 노래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아 음악이 저기 왜 안됐구나 소원이기 장사입니다 아 음악이 아 아 생활같이 만날 이해라면 시킬 역할 내 청춘 어쩌란 뭐야 헛어치어 안와 너 I know it's it 너너너너로 이 땅 죽는 진 얼굴 술 당해면서 놀주리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생활이 장사인 너 루 آsche 루 آsche 루 آsche 루 آsche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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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곡만 더 잔잔하게 하고 그렇게 신나게 할게 모든건 다 준비운동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준비운동을 하는 단계 그래서 몸을 풀고 나서부터 가위치고 장구치고 신나게 분위기를 끌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노래 들으세요 한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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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수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? 사냥꾼이요? 아나운쿠이요 감사합니다 아휴 형님도 주시는 거예요? 감사합니다 어때요? 아휴 감사합니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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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휴 근데 악기소리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반주에서 아휴